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조금 마음이 좀 그렇죠. 왜요? 약간 시장도 좀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막 비를 쏟아져 맞아가지고 바지도 다 줬고 양말도 줬고 지금 암살자님이 건강보다 방송이 먼저다. 그래서 지금 약 먹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느낌이 빛 때문에 몸도 축축하고 뭔가 시장도 축축 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이닉스 5% 빠졌어요? 오늘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제가 일단 준비를 했어요.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5%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올랐지? 셀트리오는 왜 올랐지? 네이버는 왜 올랐지? 바이오가 좀 올랐네요. 그거 말고 혹시 수출하고 내수를 한번 분류해보면 어떨까요? 수출? 내수? 수출기업이 빠진 거예요? 수출기업은 대부분 빠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셀트리온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나머지 수출기업들 쭉 빠지고 네이버나 신한지주 같은 내수는 좀 안 빠지고 저는 약간 그렇게 보였거든요. 사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은 없긴 합니다. 없긴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뉴스 하려고?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시죠. 그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시면 수의 앗다. 수의 앗어.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는 60%, 모든 나라의 10%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오늘 전 외신을 좀 덮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먼저 좀 전해드리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의 60%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무역 관계가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답한 거는 나는 첫 번째 임기 때 50% 부과했고 60%는 들어본 적 없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월에 보도했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다음에 폭스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대중관세 6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일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개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조각조각의 발언들이 모여서 지금 60%에서 100%까지 대중관세가 인상될 걸로 보이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는 사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는 FTA라 10% 안 붙이는데 우리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모르겠는 거죠. 지금 되게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앞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FTA 때문에 우리가 빠질지 안 빠질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만 수출 기업들에 대한 뭔가 우려의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해드릴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그럼 이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냥 약간의 범피는 있을지언정 그냥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집권 1기 때보다 집권 2기 때는 더 큰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0%에서 100%의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는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보다는 그래도 진보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지역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줄지어서 기부금, 정치 기부금을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빨리 줄 서야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단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했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트럼프 측 정치활동단체인 아메리카팩이 지난달부터 8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원 정도로 모금을 했는데 최근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실리콘밸리 투자자 다수가 100만 달러 가량을 후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다가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거래소 재민이를 설립했던 캐머런 윙클보스, 또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도 주요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1차 집권 때보다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은 2차 집권 때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1차 집권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여,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정도였다면 지금은 누가 봐도 중국과 미국은 지금 등을 돌려야 되고 서구권의 공급망과 중국권의 공급망은 서로 배척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제2집권 때는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산업별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녹색이니까 못 타게 한다.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미시간이라든지 러스트 벨트로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던 동네에 거기에 배터리 회사라든지 전기차 공장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를 다시 재건한다. 중국 제조업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지지를 보냈다는 거죠. 지금은 자기네 동네에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 만들었는데 본인 국민들의 일자리죠.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할 때도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무역 장벽이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전량,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 그리고 그때 일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서민들이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관세를 올려서 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과연 그때같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분석한다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때 일기 때 했던 환경과 좀 달라졌는데 과연 그분이 그거를 인식을 하고 전략을 바꿀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넘어와서 우리의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비스 업무가도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나마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잡아주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또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6시에 변정규 전무님, 미소은행의 변정규 전무님하고 트럼프 이후에 자산시장 관련해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값을 비롯해서 약간 매크로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아까 이주호 기자가 빌드업 하느라고 내수를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왠지 지금은 약간 매크로 변수가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카고 선물거래소 기준으로 100%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은 1,400원이 뚫린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매크로 변수와 크게 변하는 자산시장의 변수들을 한번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 지금 좀 공지 올라온 대로 미주호은행의 변정규 전무님과 6시에 하는데 저거 반드시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친구들 많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비변. 변정규 전무의 영어 이름이 마비변이거든요. 마비변. 인기 많습니다. 바비변. 두 번째 뉴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가 한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진짜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어요. 조금. 조금 반등해서 카카오도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인데 오늘은 상승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반등을 했는데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가 자본시장법 미만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 김 위원장을 소원해서 한 20여 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거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혐의는 지난 2월에 sma인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a인터테인먼트 주가를 시세 조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환 당시에는 김범수 위원장은 sma인터 주식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게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12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 투자들이 굳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에 던지면 13만 원 받을 수 있는 시장에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12만 원에 팔 게 없으니까 이 12만 원을 뚫고 올려가냐 마냐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카카오가 실탄을 쟁여놓고서 증권사 통해서 거기서 집중적인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들에 나와 있는 증오 정황들을 보면 카카오 쪽은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여기에 일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범수 의장이 배재현 총괄 대표가 그런 시세 조정을 한 것을 알았냐 몰랐냐 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고리가 됩니다. 그런데 배재현 대표도 이게 그냥 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시장에서 산 거지 주가에서 실용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만 그 시점에 그거를 그렇게 사서 올려버리면 어떻게 12만 원을 뚫어버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산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찰서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서 아니야 경찰서 앞에도 아니야. 아 들어가서. 경찰서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서 거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지. 주먹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있더라. 사람이 있더라. 이거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배재현 총괄 대표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김범수 의장이 알았냐 시켰냐 이 부분이 이거는 또 그때 시세 조정이 있었냐 없었냐랑 좀 달라요. 그래요? 시세 조정이 있었냐 없었냐는 배재현 총괄 대표가 관련된 거고 김범수 의장이 시켰냐 지시했냐 알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뭐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게 뭔지는 나온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카카오도 바람잘 날이 없는데 카카오보빌리티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굉장히 크게 걸려있는 게 있고 이게 사실 카카오가 진짜 카카오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때 뭐 사업을 넓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시상장 이슈라든지 참 많이 다뤘었는데 그때 이후에 김범수 경영세신위원장이 이제 그전에는 뭐 이게 각자 하는 거다. 나는 CEO 100명을 키우는 게 내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있는 회사들이 100개가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카카오와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거의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김범수 위원장이 다시 복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AI를 비롯한 신사업 쪽에서도 좀 단도리를 하고 거기서 꽃배달하고 헤어샵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괜히 골목상권 침해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나가서 벌어요. 달러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하려 그러는 하나의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버넌스 부분, 브랜드 관련한 부분들, 기업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신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참 종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좀 좌충우돌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SM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좀 가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정리가 좀 안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경영 쇄신과 관련한 동력도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누가 봐도 옆에서 나를 봤을 때 옆에서 내가 그 행동을 한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만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2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사서 12만 원 넘어가면 이게 내가 사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산 게 아니라 권팀장님이 그때 또 샀어. 근데 좀 더 많이 샀어. 그래서 12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을 휘둘렀을 뿐인데 앞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다 기록이 남는데 그렇죠. 기록이 남죠. 도대체 무슨 발장으로 그런 걸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금리 얘기를 좀 해보죠.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더 조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얘기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운데 2%대 금리가 있긴 있었어요. 물론 2.9. 2.88, 2.9 이 정도 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좀 약간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면서 금리를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총 3개의 은행에서 5대 은행 가운데 이 총 3개의 은행에서 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변동 혼합형 금리를 0.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고요. 우리은행 역시 24일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계획인데 이 5년 변동금리 상품 대출 금리 0.2% 상향 조정 신한은행도 22일부터 3년 5년물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물, 5년물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결국 3년짜리 고정 변동금리 대출이냐 5년짜리 고정 변동금리 대출이냐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번 달 후반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장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금리는 아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 있잖아요. 이게 16일 기준으로 3.31%인데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장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달 들어서만 거의 0.2%포인트가량 감소했으니까 꽤 가파른 속도로 시장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겟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팀장님한테만 금리 내려줄게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시장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 산업, 전 부동산, 전 개인에게 모든 금리가 다 내려가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개인들도 약간은 좀 자영업자분들도 경제 숨통이 트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 막겠다고 이제 지금 점검을 해서 5대 은행 중에 3개 은행이 금리를 좀 높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연결지어서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30개월 만에 100조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사실 2021년 11월 이후에 100조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자영업자분들하고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해보다 21% 줄어들었고요.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지난해보다 18%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보면 대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 감소는 대기업 대출이 7%, 가계대출 감소는 3%였는데 개인사업자는 21%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은 18% 줄어들었죠. 지금 보면 워낙 상황이 좀 어렵고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축은행의 문턱 자체를 좀 높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 작년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 폐업한 자영업자분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폐업자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도 이들에 대한 문턱을 좀 높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보니까 사업자 둔갑 작업 대출 관행이 좀 줄어들었다. 뭐라고요? 사업자 둔갑 작업 대출 관행이 줄어들었다. 사업자 둔갑?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 기업 대출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라든지 DTV 같은 이런 기준들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기업 대출로 받아서 이걸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전용 가운데 부동산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거의 부동산이죠. 거의 부동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고 이랬던 거였었는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됐었죠. 사실 이제 기업 대출로 따로 우리가 집계를 해서 기업 대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걸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 대출 받아가지고 기업 대출은 또 어느 정도입니까? 레버리즈 거의 한 10%, 20%만 남겨두고 나머지 80%를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부동산 사고 이렇게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에 금융당국이 사업자 둔과 불법 대출 관행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축은행들의 대출 잔액을 좀 줄인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결국은 지금 대출에 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많은 곡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조정이 사실 없으면 나중에 연체가 또 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자영업자 폐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우리가 지나쳐야 될 징검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부동산 관련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리를 강제로 올리고 있는 금리를 강제로 올리고 있는 거죠. 코픽스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금리를 올리는 이래고서 또 은행이 그럼 예대마진 늘어나가지고 돈 많이 벌 건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요즘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이게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것도 되게 정부가 다방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융위에서는 금리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었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제 오늘 연속으로 설명 자료를 내서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 8천 가구 내년에 4만 8천 가구로 예상이 되며 아파트 중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 8천 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실적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5%가 증가했고 착공이 31.4% 늘었다. 그러니까 중공은 다 지은 거 그게 16.5%가 늘었고 공사를 시작한 게 31.4%가 늘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굳이 광을 좀 팔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갑자기 드는 생각이 거기 어디죠? 둔촌주공 그게 올해 11월로 제가 입주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 가구가 넘잖아요. 올해 공급 물량 3만 가구 가운데 많이 그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에 국토부 장관도 박상욱 국토부 장관이 추세적으로 상승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을 잡는다고 좀 강력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여기서 좀 비판이 나오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을 얘기할 때 그 기준으로 착공이나 준공이 아니라 인허가를 사용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는 보통 한 인허가가 있은 이후에 3년에서 5년 후가 되는 거고 착공은 한 2, 3년 후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았던 것도 임기 내 주택 공급 270만 가구 이것도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이 54만 가구로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허가 물량이 12만 6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1%가 줄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 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5월까지 12만 가구를 했는데 연말까지 40만 가구를 추가로 해야 된다. 28만 가구를? 그래서 지난해 주택 인허가 같은 경우도 42만 9천 가구로 연간 목표치가 54만 가구였는데 여기에 20%가량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수주의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양쪽의 문제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지장적인 문제만 본다라고 본다면 왜 인허가를 안 받을까? 안 좋으니까. 그렇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인허가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공급 여권 개선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성이 나오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로 돼요. 건설회사들한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판하고 이게 맥락이 비판하고 솔루션하고 그러니까 뭐가 좀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 물량이 잘 안 나오게 되면 2, 3년 후에 다시 부동산 쇼티지가 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보이긴 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 공급 여권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지금 사업성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공사비 문제라든지 분양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솔직히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하더라도 서울 안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들의 이야기지 전국으로 살펴보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울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잡으라고 해서 잡으려고 보면 지역 부동산들은 안 좋으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이 여기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준금리. 그렇죠. 미국에서 내리면 우리나라도 그 전후로 해서 내릴 거 아니에요. 내려야죠. 그럼 그 돈이 또 부동산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차라리 그 돈이 자본시장으로 오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거기는 어쨌든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서 미래에 투자를 한다거나 수출을 한다거나 이게 낫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더 올린다. 경제에 활력을 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 뉴스 하나 전해드릴 텐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ASML 실적이 우리나라 장중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단신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사실 이번 ASML 실적의 헤드라인 넘버만 보면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18% 증가하긴 했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거의 9%가량 매출이 줄었거든요. 그럼 이건 좋게 봐야 되는 거야? 나쁘게 봐야 되는 거야?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면 2023년은 워낙 우리가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2024년 들어서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 이게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그 ASML 1분기 매출하고 순이익은 21%, 37% 감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19%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SML의 실적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지금 전년보다 더 줄었냐 그리고 그 주는 폭이 줄어들었냐 이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그럼 얼마나 많은 수요가 예약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부킹이라고, 영어로는 부킹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는 순예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순예약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지금 물론 계속 안 좋았던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9% 감소한 매출은 맞는데 지금 인공지능 붐이 많이 불고 있고 또 특히 TSMC 계속 공장 짓고 있죠. 삼성전자 공장 짓고 있죠.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ASML의 매출은 예약된 매출은 24% 늘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SK 이혼 소송의 새로운 국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서 부과가 되나?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지 않게 진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좀 진지하지 않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게 저런 거잖아요. 최태현 SK 회장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SK가 회사를 키운 종잣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판결문에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자금의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간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비자금 문제가 있었고 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돈을 그냥 줬으면 그냥 준 거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증여세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왜 이슈가 됐냐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여기가 과세할 수 있냐라고 그랬더니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설례가 있냐? 설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설례가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에 아들한테 흘러들어간 비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 설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오래된 사건인데 이거를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시효 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게 인식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산에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언제 알았냐? 언제 알았냐면 5월 2심 판결일 기준 아, 그때 알았다? 그러면 1년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제가 그냥 이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가십으로 느끼시면 된다고 지금 재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우자 상속세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거기에 와이프가 몇 퍼센트 애들이 몇 퍼센트에서 상속을 하잖아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가요? 유류분. 그러면 50%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가는 돈도 상속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홍라희 여사가 이걸 받고서 한 5조 4천억을 지분을 상속하고서 거기에 한 60%인 3조 1천억 원 상속세가 매겨져서 그것 때문에 상속자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렇게 상속세가 돼 있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재산 형성 과정을 가치에 따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잖아요. 거기는 증여세를 안 내요. 다시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면서 반을 주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죽으면 상속을 50%로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50%를 할 때 받는 건 똑같이 50%인데 받는데 상속세를 안 내요. 이혼은 재산을 분할한 거지 상속하거나 증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50%이 가는 건데 그럼 SK 회장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이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만약에 노소영 관장한테 그 조산이 가고서 나중에 노소영 관장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한테 또 가잖아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 할 때 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두 번 상속세를 내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둘이 이혼을 해가지고 절반을 노소영 관장한테 재산 분할이 되면 한 번 상속세를 안 내고 내려갈 때만 낸다는 거지. 이때만 내면 된다. 오 잠깐만 이거 악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드리는 얘기는 아닌데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상속세율 개편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재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사실 해외에는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배우자는 조도 상속이 아니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형성한 재산이니까 이 돈은 남편 돈이 와이프 돈이고 와이프 돈이 남편 돈이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되면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속 증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일반적으로 얘기가 안 되냐면 공제가 상속세 공제가 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웬간에서는 걸릴 일이 없네요. 우리는 안 걸리니까 별로 얘긴 안 나오니까 재계에서도 그 얘기하면은 네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소리 들을까 봐 그냥 뒤에서 꽁시렁꽁시렁꽁시렁 하던 건데 이번에 상속세 관련한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여유 얘기가 나왔고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딱 얽히면서 그럼 이혼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거네. 그런 일이 있었다. 약간 위장전입처럼 상속이지만 분할로 근데 위장이온에서 걸리면 또 냅니다. 내야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쓸데없이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신 하나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단신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권팀장님은 우유 드십니까? 저는 좋아해요. 아이들도 우유 좀 먹죠. 우유? 매일 먹죠. 아이들 우유 많이. 저도 아이들은 우유를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낙농가와 유업계가 지금 올해 우유 원유 가격 인상폭을 두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리터당 한 1,084원 정도로 협상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최대 26원까지 올릴 수 있어서 만약에 최대로 올리게 되면 1,110원까지 원유 우유 원유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낙농가는 저희가 삼겹살 편도 하고 그다음에 한우 농가의 이야기들도 계속 추적하고 있고 젖소 농가의 이야기도 추적하고 있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료값 인상 이런 것 그리고 사료값 인상 인건비 상승 지대 상승 대출 금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마리로 버는 돈이 줄어들고 해봐야 계속 적잖아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농가에서는 원유값 좀 올려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 원유를 사서 그다음에 이제 과공해서 우유로 만들어 납품하게 되는 이 유업체 유업체의 경우에는 요즘 우유도 안 팔리는데 그거 가격 높여서 우리가 사드리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유업체들은 쿼터라고 해서 일정 부분 사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딱 올리는 순간 그만큼의 부담이 커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그 마찰이 지금 계속 되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요즘에 그 해외의 멸균 우유가 우리나라에 되게 싼 값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리토당 거의 천원 수준에 특히 이제 폴란드 폴란드 멸균 우유 그게 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비싼 우리 우유보다는 폴란드 멸균 우유를 또 소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업계와 그리고 낙농계의 어떤 협상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낙농가는 낙농가대로 힘들고 그 다음에 유업계는 또 유업계대로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우유를 그러면 사서 다른 식으로 가공해서 다르게 팔기는 또 어려운 거잖아요 우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좀 해결책이 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프로 뉴스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6시에 다시 변정균 전문님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3프로 앱에서 확인하시면 5프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